오늘은 촛불을 들고 계셔서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낭구 촛불 문화재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플룩과 오카리나를 연주하십니다 서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직접 아마 또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펜타구 마주세요 세월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의식적인 행사에 저희들이 자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가족처럼 이렇게 기업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늘상 함께하기에 대해서 요즘에 익숙해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말보다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오카리나 그리고 캠플루트의 음색을 통해서 그 뜻과 의미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곡은 김은중 씨가 부르는 곡 중에 반성이라는 곡이 있죠 이 곡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카리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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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